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체리자입니다. 또 어느새 또 이렇게 오전 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가득했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새소리 듣고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듣기 힘든 새소리였는데 갑자기 새소리가 들리네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맛있는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여유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는 제가 매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주 특이한 소식이에요. 올해 주가가 많이 급등한 종목이 있는데 회사도 돈방석에 앉았고 개미들도 초대박이고 도대체 어떤 종목인가 유심히 봤습니다. 전기차 핵심 동력인 배터리 수명이 닿으면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폐배터리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하지만 여기서 기회를 포착한 기업이 있더라. 이게 무슨 기업이냐. 바로 성일하이텍입니다. 성일하이텍. 이 성일하이텍은 2차 전지에서 주요 금속을 추출을 해요. 재활용하는 폐배터리 전문 기업입니다. 폐배터리 전문 기업. 재활용은 그 배터리를 셀 단위로 분해를 해요. 셀 단위로 분해를 해서 희유 금속이라고 했는데 철이나 구리 등 일반 금속과 달리 추출이 어려운 그런 금속, 결국은 리튬 등에 해당합니다. 희유 금속. 이런 금속을 추출을 해가지고 신규 배터리 제조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 폐배터리를 모듈하고 팩 단위에서 일부 개조하는 재소양과는 다른 거죠. 성일하이텍은 이러한 사업 경쟁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11월과 11일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행한 수요 외측에서 2269대 1, 2269대 1을 경쟁률을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국내는 1531개, 해외는 255개, 총 1786개 이렇게 기관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97.4%가 희망 공모가를 이상을 제시를 했고 이로 인해서 회사 측은 공모가를 희망가격에서 희망가격이 47,000원인가? 47,500원 정도일 겁니다. 그 가격에서 5만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기관에 뜨거운 관심에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에서는 1,2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207대 1. 측략 증거금이 무려 20조. 1,431억이에요. 20조. 1,431억. 지난해 7월 28일 상장한 성일하이텍은 공모가의 2배 수준인 9만9천원에 출발을 합니다. 9만9천9백원에 출발을 해서 장중에 10만원을 터치했고 공모주를 배정받은 개미들은 수익률을 2배 안겨줬어요. 상장 첫날 8만8천2백원에 마감을 했는데 공모가 대비 76.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그 이후에 지난해 9월 14일 장중 고가인 16만9천7백원까지 거침없이 달립니다. 이 기간 상승률은 239.4% 고점 찍고 주가는 단기급 등 피로감에 3개월여간에 내리막길을 걷더라. 그동안 바짝 오르고 약간 조정받고 하지만 또 올 들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반전이. 11종가가 무려 16만100원이에요. 1월 2일 종가가 9만9천6백원에서 60.7%나 떠올랐어. 지난 6일에 장중 신고가인 18만7천5백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증권사들은 성일하이텍이 주목받는 이유를 3가지로 뽑아요. 첫번째 뭐냐. 해외 현지 거점을 통해서 배터리 스크랩의 안정적인 수급망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일하이텍은 글로벌 현지 거점 9곳이 있어요. 헝가리 두 곳, 중국, 폴란드, 인도 등이 있는데 여기서 리사이클링 파크 리사이클링 파크를 두고 있다. 이게 뭐냐. 전처리 공장이죠. 전처리 공장을 두고 있다. 국내에는 그 두 곳의 하이드로 센터를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합니다. 하이드로 센터. 이게 습식 공장을 통해서 금속을 추출하는 걸 말한 것 같아요. 군산에 위치했으며 현재 하이드로 센터 3공장을 관설 중이네요. 이 3공장은 1, 2단계로 짓고 있고 12월에 1단계 공장이 완공될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둘째는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큰 폭의 외형 성장이에요. 성희레이택은 2030년까지 유럽하고 북미 현지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해서 하이드로 센터 퍼, 파이브 공장 추가 증설을 계획 중인데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신제품 포트폴리오 확대하고 차세대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을 위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구상 중인 거죠. 회사는 공시를 통해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2,698억 영업익은 48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증권업계에서는 내년 매출 4,650억 영업이익 840억 원을 예상했고 2년 사이에 매출 72.35억 영업이익은 74.74%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하죠. 셋째는 규모의 경제 구축인데 제품 포트폴리오하고 경쟁력 강화해요. 리사이클링 글로벌 업체는 유미코아하고 중국 업체 등 총 5곳입니다. 이중에 성일 하이텍은 유럽의 현지 거점이에요. 유럽의 현지 거점을 구축 통해서 초기 선점 효과 초기 선점 효과로 경쟁 위에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난해 12월 리스키 이노베이션과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해서 MOU를 체결해요. 동정업계의 탑 티어로서 협상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이 있는데 SNE 리서치에 따르니까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년부터 연평균 37% 성장해가지고 2030년 3,364GW에 도달할 것 같아요. 전기차 배터리는 2022년은 16만대 25년은 54만대 30년 414만대 40년 4,636만대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고는 25년 7억 9천만 달러에서 40년에는 574억 달러로 연평균 3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죠. 전기차 배터리는 통상적으로 8에서 10년 사용 후 폐배터리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성일하이텍의 주주 구성을 보니까 총 주식수 1192만 9천 859주 이강명 대표가 최대 주주네요. 19.53% 보유하고 있고 이 대표와 고등학교 동창인 이경렬 사장이 13.36% 딜을 이우고 이 사장 지분을 포함하면 최대 주주 지분율은 32.89%네요. 특이점은 삼성그룹이 주요주주야. 삼성SDI 2윈이 13.76% 삼성SDI가 8.79% 삼성물산 4.88% 삼성벤처투자 0.09% 삼성그룹들이 많네요. 지난해 8월 4일 성일라이텍 2주주 대간 삼성SDI와 향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홍승표 전 성일라이텍 창업주는 5.21%를 신고를 한 거죠. 성일라이텍 관계자는 그 상장 후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으로 원자재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당사의 사업 모델인 그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해서 원자재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빠르게 커져가는 폐배터리 시장에서 그 선두지위를 유지하고 필요한 기술은 개발과 투자를 지속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주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당사의 성장을 응원하고 투자를 해주는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주 환원체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최근에 2차전지 섹터가 각각을 받으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대장주인 성일하이텍은 내년부터 고속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건 부담입니다.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중한 투자 관련 기업으로 세비캠, IS동석, 코스모 화학 등이 있는데 이들 기업이 올해 주가 상승률을 쭉 보니까 57%, 59%, 107% 다 올랐어. 엄청나게 올랐던 거지. EU는 2020년 배터리 법안 채택 후에 2년간 세부상을 협상을 해서 지난해 12월 9일 지속가능한 순환형 배터리 관련법 저장을 했고 이 법안은 EU 내 모든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부로 불리는 유럽 핵심 원자재법 효안은 14일 발표 예정이고 업계에서는 유럽의 폐배터리 공장을 둔 성희레이특을 스웨즈로 뽑고 있다.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2차전자였는데 그냥 누구 말대로 폐배터리 적도 나쁘진 않아요. 아는데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 조심하셔서 여러분의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